네 안녕하세요 집수리달인 하수구TV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변기 배관 막힘 현장인데 두 달 전에 야간에 긴급 출동을 받고 작업을 했던 현장이었어요 근데 두 달만에 또 막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야간에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급하게 소통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현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곱스태길을 돌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작업을 정리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통이 돼가지고 일단 소통이 됐기 때문에 작업을 정리를 한 거에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냐면 여기가 배관 하나가 하수배관이 오수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구요 영유할 때 보니까 싱크대로 영유를 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기름으로 인해서 막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름도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심야에 오랫동안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소통만 시켜놓고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두 달만에 다시 또 막혔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고객님 아무래도 배관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자주 막혔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일단 소통을 시키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소재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긴급할 때 해결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단 소통을 시키고 배관 외식형은 오늘은 여유롭게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의 구간을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YT를 거꾸로 태워가지고 진입을 시켜서 지금 일단 소통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작업이 저렇게 이제 소통 작업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름도 나오고 찌꺼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그때 제가 돌릴 때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저 입상관이 어디로 내려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건물이 지어진 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중공 때부터 막혔었대요 자주 막혀가지고 그때부터도 자주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계속 뚫으셨던 업체분은 저 입상관 입상관 내려온 중간을 갔다가 타공을 해가지고 벽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벽채 벽돌 가벽을 이제 털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서 작업을 그동안 하셨더라구요 근데 그때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입상관까지 저 2층까지 물이 꽉 차있는데 거길 여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주차장에 똥이고 뭐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고객님은 거기서 작업하는 걸 원하질 않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업 포인트를 남자 1층 화장실로 그날 긴급 출동했을 때도 포인트를 거기로 잡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역으로 YT는 충분히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주차장 바닥에 물난리가 나지 않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작업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1층 화장실에서 오늘은 이제 여유롭게 일단 소통을 시키는데 계속 의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올 때까지 일단은 작업을 한 다음에 내 시경을 보기로 한 거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야간에 긴급 출동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맘 편히 작업을 못했는데 뭐 오늘은 그냥 맘 놓고 작업하기로 하고 그 문제가 뭐가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찾아갔을 때 찾아 뵀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4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뚫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쪽도 확인하고 나가는 쪽은 이상이 없어요 나가는 쪽은 나가는 쪽은 나가는 쪽은 근데 저렇게 화장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안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돌려본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제 찌꺼기가 많이 나오길래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상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엘보 있는 데서 그 입상관을 못 타는 거예요 어 노즐이 이상하다 느낀 거죠 그때도 잠깐 돌릴 때 소통 시켰을 때 소통 작업했을 때 야간에 그때 작업했을 때도 입상관을 노즐이 못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었어요 이게 왜 입상관을 못 타지? 가까운데 거리가 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도 계속 돌리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그날 당일날 작업하는데도 계속 이제 이물질도 안 나와 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입상관을 못 타는 거예요 노즐이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 어 그래서 근데 뭔가 자꾸 깨요 파고들어요 어 이제 올라가지 못해 노즐이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에 끼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소통 작업을 다 마무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확인을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어 노즐에 어 내시경을 태워가지고 어 집어넣어서 이제 배관 내부를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어 지금 세척 작업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큰 덩어리들이 안 나오길래 어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태운 겁니다 예 자 이제 아나콘다 노즐을 써서 역 YT를 일단은 어 태운 다음에 카메라랑 함께 진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저게 오히려 정티면 더 쉬운데 나가는 쪽 방향의 YT이기 때문에 거꾸로 더 힘들어요 오히려 정티가 더 쉽습니다 예 티를 넣기에는 정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여기는 나가는 방향으로 거꾸로 YT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상관 쪽으로 카메라를 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이제야 이제 입상관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두 달 전에 왔을 때는 어 내시경 확인을 못하고 왔거든요 어 소통하는 것도 뭐 소통하자마자 뭐 바로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늦은 시간이고 또 빌라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또 울리고 하니까 민원이 바로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상관 어 아니야 다르가 바로 이제 문제점이 나온 거죠 저 보시면 물티슈에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근데 문제는 저 콘크리트가 좀 바닥 배관도 아닌 입상관에 이렇게 쌓여있네요 아 저것도 이제 예 자세히 보시면 내시경을 보시면 내시경을 보시면 내시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렇게 아 물티슈하고 그동안 이제 전에 다녀가셨던 분도 그 입상관에서 절기화하고 작업했던 구간이 저긴데 오히려 저기서 내시경을 한번 넣으셨으면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건데 그동안 그냥 스프링으로만 주기적으로 뚫은거죠 거기 입상관을 따고 보시면 시멘트하고 물티슈하고 일단 시멘트가 입상관에 다 막혀있으니 그동안에 이제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버렸으니까 꾸역꾸역 누적적으로 막혔겠죠 일단은 건물 중공 때부터 막혔던 이유는 저게 시멘트가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노즐로 한번 털어보려고 돌리고 있는 거에요 빠질지 안 빠질지 안 빠지죠 왜냐면 저 콘크리트가 저기만 있는게 아니고 계속 위에까지 쌓여야겠으면 일반 노즐로는 콘크리트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봐도 콘크리트가 커 보이잖아요 배관을 다 막고 있잖아요 저 시멘트가 예 한번 털어보는데까지 털어보려고 예 왜냐면 저 물티슈를 빼면 저 콘크리트가 빠질 것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물티슈 제거를 좀 해보려고 막 돌렸어요 예 근데 안 빠지더라구요 잘 노즐 진입이 안 돼요 잘 예 그만큼 공간이 없는 거야 어 그만큼 꽉 막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달밖에 못 버틴 거죠 그때 소통을 시키고 저렇게 콘크리트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예 배관에 입상관에 예 근데 저게 아마 입상관에서 굳은 콘크리트는 아닌 것 같고 예 저 시멘트가 저 2층에 어디 행주관섭도 떨어져 나온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저는 중공 때 많이 막혔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2층에 행주관에 막혔던 콘크리트가 그때 작업하면서 저게 여기로 행주관으로 아니 입상관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어 지금 작업하는 노즐은 다른 노즐입니다 네 전방 엔지 엔지 터보 해전 노즐을 역 YT를 태워가지고 어 저 콘크리트를 부시려고 네 노즐을 바꿔서 넣은 겁니다 저 YT를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 어 어 편식 노즐이 아니라 어 일반 그 특수노즐 회전노즐 전방 노즐을 저렇게 역으로 YT를 태우기가 쉽진 않죠 어 그래서 태워서 저기를 넣은 거죠 어 일단 저렇게 넣을 수 있어야 어 저기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스킬이기도 하죠 저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은지 어 그냥 저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으면 금방 뚫렸을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노즐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데 아우 전방 노즐도 예 일상강 올라타는데 쉽진 않았어요 한참을 작업을 했습니다 막 돌리니까 한참을 이제 이제 작업을 하니까 이제 물티슈하고 막 콘크리트하고 엉켜가지고 막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해요 입상관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뚫고 올라가면서 예 전방 터보 해전 노즐이 어 전방에 쌓여있던 그 콘크리트를 깨고 꾸작꾸작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YT 구간 저기까지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끌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묵직하더라구요 예 묵직해요 근데 물티슈가 그동안 그동안 사용했던 물티슈가 하나도 안 나가고 저기 다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예 그 콘크리트 때문에 못 나왔던 그런 화장지들 예 화장지가 아니라 물티슈 근데 문제는 물티슈만 있었던게 아니라 저 보시면 지금 스티로폼이 나와요 예 스티로폼도 나오고 무슨 실리콘 예 방수액 실리콘 예 저게 허용이 다 실리콘이에요 또 꼬무 같애 예 저거까지 막 다 쌓여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노즐을 빼는데 안 나와요 저게 저게 지금 저 앞에 시멘트하고 물티슈하고 한꺼번에 다 뭉쳐있는거에요 저기 그러니까 꽉 떼가지고 빠지질 않는거에요 아 노즐을 잡아빼는데 호스를 잡아빼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돌리면서 빼낸거에요 뒤로 얼마나 꽉 끼었는지 잘 나오질 않더라구요 거기에 물티슈에 저거 허연게 실리콘 뭐 히키안한거에요 실리콘 실리콘이 그 실리콘 같아요 실리콘 무슨 고무 방수액 허연색인데 저기 고무예요 고무 탄성이 있어요 예 저거 허연거에요 처음에는 비닐조거리인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실리콘 재질이에요 실리콘 저게 지금 앞에 보시면 시멘트하고 물티슈하고 저거 지금 화이트에 꽉 껴 있는겁니다 지금 예 지금 저걸 계속 빼고 있는거죠 계속 돌립니다 지금 와 얼마나 꽉 꼈는지 와 처음에 그냥 잡아빼보려고 했어요 안빠지는거야 안요 꽉 낀겁니다 지금 그 뭉치덩어리가 한문큼이 껴 있는거에요 예 거기에 이제 저기 때문에 더 그래요 시멘트 시멘트가 껴가지고 예 저기만 나오면 다 나올거 같은데 저걸 빼고 있는겁니다 예 돌리죠 돌리는데 물이 안나올정도 후방으로 지금 물이 못나올정도 꽉 껴있잖아요 저거 보세요 예 저게 이제 저게 나와야만 호스가 빠지는거에요 저게 나와야만 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실리콘도 저기 떠다니고 저게 다 실리콘이에요 저 양도 실리콘도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지금 꾸역꾸역 나오죠 이제 저게 물티슈만 나오면은 그래도 나올텐데 저게 사이에 콘크리트가 껴있어요 예 콘크리트가 딱 세로로 껴져갖고 안 나오는거야 그냥 예 물티슈랑 엉켜가지고 어떻게든 저게 나와야 이제 해결이 되는거니까 꾸역꾸역 빼고 있는겁니다 저게 입상관에서부터 저렇게 뭉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 지금 생각보다 쉽게 나오질 않더라구요 꽉 껴가지고 예 지금 호수가 안빠집니다 예 껴가지고 예 호수가 안빠져요 어떻게든 빼고 근데 저기서 호수만 빠지면은 더 난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저 상태에 껴버리면 안되니까 차라리 호수를 빼지 말고 후방으로 계속 쏘면서 빼야지 저기서 그냥 호수만 빼버린다고 호수 달랑 빼버리면 예 저 상태에서 껴버리면 더 어 이게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이제 빠진겁니다 예 빠졌어요 이제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이게 뒤로 쏘는데 이게 전방으로 그러니까 전방으로 나가는 쪽으로 흘러나간거에요 예 어디갔나 했어요 오 이 뭉치덩어리가 나왔는데 어디갔나 했더니 터지면서 전방으로 전방으로 이제 나가는 쪽 예 여기 여기에 박혀있는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어 터보 드릴 벤트노즐로 바꿔 가지고 후방으로 빼냈습니다 예 거꾸로 여기 요 컨크리트 이만한게 또 잡고있는거에요 보세요 컨크리트 나온거 크기가 이만한게 저렇게 큰게 걸린거같이 물티슈랑 예 저것도 어 터보 드릴 노즐로 돌려가지고 다 어 쪼가리로 만들어가지고 정화조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예 음 터보 벤트 노즐로 돌려가지고 다 깨부신 다음에 정화조로 다 흘려보냈고 큰 덩어리들만 어 어 작업한 어 화장실로 빼내고 어 웬만한건 정화조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어 그럼 나중에 뭐 정화조로 다 하긴 했기 때문에 네 거꾸로 빼는 시간보다는 앞으로 어 내보낼 수 있으면 어 전방노즐 써가지고 로토드릴로 다 앞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깨부신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어 어 물티슈 저 물티슈 이제 걸린거 네 저거 이제 벤트노즐로 어 어 끄집어내고 있는건데 지금 걸린거 계속 꾸역꾸역 갖고와가지고 근데 저 허연게 다 실리콘이에요 막 저게 양이 엄청났었어요 예 무슨 종이 종이처럼 막 찢어놓은 것처럼 예 예 그 다음에 물티슈가 저 덩어리가 저게 몇 어 저런식으로 한 세 덩어리 뺐습니다 예 이렇게 빼냈죠 예 이렇게 빼냈죠 빼내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는거죠 작업을 하는거죠 정화적 정화적 나가는적도 확인하면서 이제 또 콘크리트가 남아있는게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예 저런 덩어리가 계속 나왔어요 그니까 입상관에 콘크리트가 많이 쌓였던거에요 그리고 저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엄청 두꺼워 예 저거 이렇게 백으로 못 빼는건 앞으로 때려부신 다음에 다 밀어내버렸습니다 저기 전방노즐 써가지고 전방터보노즐 써가지고 네 이게 끝일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있어요 예 토보노즐 써가지고 예 끄집어낼수 있는거 저거 보세요 저기 덩어리가 크잖아요 저런게 몇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몇 덩어리가 예 노즐로 깨부셔가지고 내보낼수 있는거 내보내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있어 예 아직도 안나온 콘크리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거 양이 장난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 노즐 넣는데도 별거 안나와요 저거 껴가지고 저 사이에 예 그래서 어떻게든 또 빼내고 어 호수를 두개 써가지고 저기서 빼낸거는 전방노즐로 써가지고 어 밀어내버리고 정화조 쪽으로 다 밀어내버리고 깨부신 다음에 예 호수를 두개 썼어요 예 바닥에 있는 어 입상관에 내려온 지금 계속 이제 한번 빼보는거야 근데 이제 안나오더라고 예 예 빼내는거 전방으로 밀어내고 밀어내고 예 이물질 안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본거죠 예 예 예 예 물론 이제 카메라를 묶어가지고 계속 작업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카메라에 데미지를 안주려고 예 일단은 먼저 노즐로만 작업을 하고 먼저 노즐로만 작업을 하고 확인할때만 또 카메라 태우고 왜냐면 호수를 이렇게 좌우로 태워줘야되는데 어 내시경하고 같이 넣게 되면은 작업하는게 용이하진 않아서 어 근데도 아직 또 나오더라구요 예 안나올때까지 계속 작업하고 아직도 또 있잖아요 예 저렇게 작업하러 가면 저기 또 있는거야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한가보다 그거 안되겠다 한번 다시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어 안에 얼만큼 있는지 알고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내시경을 넣었어요 아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 하나 남아있더라구 예 내시경을 넣으니까 음 여기서 이제 네 내시경이랑 같이 노즐로 태워가지고 어 문제의 구간 어 여기를 마지막은 이제 확인하려고 얼마나 있는지 콘크리트가 안되면 특수노즐로 바꿔야하니까 음 어 근데 저기 보시면 예 자 카메라를 YT 거꾸로 넣어보면 바로 앞에 콘크리트가 하나 남아있더라구 예 예 예 요거 요거 예 요거 예 콘크리트 요거 하나 남아있더라구 예 예 그래서 일단 입상관까지 확인하려고 얼마나 있는지 콘크리트가 또 쭉 진행을 했어요 아 다행도 없더라구 아 아 저게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노즐 태워가지고 어 입상관 확인하려고 예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약 80도 아 그쵸 하늘을 보고있죠 입상관입니다 깨끗합니다 예 노즐도 하늘을 보고있고 여기에 그동안 쌓여있던거죠 물티쉬니 저 콘크리트니 뭐 실리콘이니 뭐니 다 여기 쌓여있었기 때문에 그 4년동안 암덩어리를 안고 어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그 암덩어리를 다 제거를 한거죠 나오면서 어 남아있던 어 저 아까 그 콘크리트도 어 다 제거를 한거죠 어 다 빼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정화조까지 어 어 다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어 물타 잘 빠진 것까지 어 다 확인을 하고 간 다음에 어 현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어 변기 배관 막힘으로는 올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4년동안 고객님은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어 저 역시도 어 그때 야간에 긴급출동 해가지고 어 그때 부랴부랴 해결을 하고 어 두달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오늘에서야 이렇게 어 시원하게 해결해 준거에 대해서 저도 어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구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너무나도 고맙다고 어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Rey